다육이로 부탁해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스마일다육TV님 농장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다육이 세트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몰랐는데요. 스마일다육TV님 농장에 찾아오시거나 구매를 하실 때 저랑 도대체 어떻게 아는 사이냐고 많이 궁금해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사실은 특별한 인연이 그 전부터 있었던 건 아니고 행복한 꽃그릇을 통해서 그냥 인연이 되었습니다. 제 영상에 항상 찾아와 주셔서 댓글을 남겼고요. 제가 영상에서 스마일다육TV님을 언급을 했었는데 그게 그렇게 고마우셨대요. 저는 참 그런 줄 모르고 있었는데 행복한 꽃그릇 사장님을 통해서 저를 꼭 한번 보고 싶다고 계속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만나게 됐는데 이렇게 또 인연이 되어서 제가 사장님의 영상도 찍게 되었네요. 스마일다육TV님은 제가 사장님이라고 부르면 그렇게 그게 어색하대요. 싫으시다고 하네요. 자 이번 시간에는요. 이거는 세트로 구성된 다육이에요. 이거는 엘콘 철화 22,000원이고 얘는 화이트 스노우 16,000원 드로잉 요거 만원인데요. 요즘 드로잉이 너무 인기가 많더라고요. 저는 여기 스마일다육TV님 농장을 와서 드로잉을 처음 보고 너 백봉이야 라고 생각했었거든요. 뭘 잘든 백봉 잘 먹고 잘 산 백봉인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드로잉이더라고요. 이 드로잉이 저는 그때 보고 너무 예뻐가지고 그때 저도 하나 사가는데 제 구독자님들도 이 드로잉을 구매를 하셔가지고 분갈이를 했는데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먼저 소개해드렸던 언박싱을 했던 그 드로잉보다 약간 색감이 빠진 이유가 농장에서 저명관수를 해서 지금 물을 먹여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얘를 얘가 이제 다시 이제 물이 다 빠지고 나면 그러면 화분 안에 물이 빠지면 요 로제트에 물이 다시 들게 될 겁니다. 자 화이트 스노우 16,000원에 지금 군생으로 판매를 하는데요. 요거 사이즈가 사이즈가 큰 화분이에요. 자 지금 제가 요런 게 사실 의미가 저는 크게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요 화분 전체로 하면 요렇게 지금 15cm 정도 돼요. 얼굴이 몇 개가 들어가 있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겉으로 보이는 것만 일곱 개의 얼굴이 들어가 있습니다. 화이트 스노우 자 군생입니다. 색감이 색감이 살구빛 아니면 복숭아빛 자 그렇게 물이 들어요. 드로잉은 드로잉은 여기에서 또 약간 더 많이 물이 들면 그 분홍빛이 살짝 감도는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엘콘 철화 엘콘 철화 색 정말 잘 들었죠. 깨가 그냥 바닥바닥 다 붙어 있습니다. 자 이 엘콘 철화 22,000원인데 가격 정말 괜찮습니다. 자 요거는요 사이즈가 사이즈가 12cm가 넘는 화분입니다. 자 항공에서 한번 볼까요? 12cm가 넘는 사이즈고요. 색감이 너무 잘 들어있어요. 물이 너무 잘 들어있어서 아 요거 자 요거 굉장히 만족도 높으실 거예요. 딱 보면 자 엘콘 철화 22,000원인데요. 요거 세트로 구성돼서 판매를 하시는데요. 자 요거는 전부 수량이 10세트 10세트 정도 지금 준비되어 있어요. 이 중에 이제 수량이 약간 부족한 그 다육이가 있기 때문에 개별로 구매를 하셔도 괜찮은데 개별로 구매를 하시게 되시면 5만원 이하에서는 배송료가 발생을 해요. 요렇게 세트로 4만 8,000원 그 세트로 구매를 하시면 사장님께서 배송료 없이 배송을 무료배송으로 해드린다고 하시네요. 자 이렇게 스마일다육TV님의 엘콘 철화 화이트 스노우 드로잉 세트 구성된 다육이 제가 소개해드렸는데요. 주문은 스마일다육TV님의 휴대폰 문자로 주문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4만 8,000원의 무료배송 상품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